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닥쳐오는 듯해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이 다음 달 9월 1일 날 국회에서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들었다시피 한동훈과 이재명이 물밑에서 사법딜을 하는 게 아니냐 똑같은 범죄자들끼리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 하고 본인들의 죄를 묻어버리기 위한 그런 물 및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톤조통 간에 이재명은 거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현재 보수의 지지층도 없고 당대표로 생각하는 존재감도 없는 곧 물러날 일만 남은 그런 인물인데 이런 자와 공개 회담을 한다? 이거요 이 민주 진영에서도 굳이 왜 존재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저런 떨거지 한동훈을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평들이 정말 질비하지 않습니까? 논평을 떠나서 민주 진영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한동훈과 결국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자들끼리 사법딜을 하려고 만나는 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은 온갖 지금 범죄 의혹을 받고 있어요 본인은 무슨 조작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로 인한 검사 사인에 탄핵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고 또 1차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본인은 지시했다 장시호의 모혜위증교사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상시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 전 국민이 다할 겁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85%인가 90% 이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퍼센트 아니겠어요? 중국 공산당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압도적인 지시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이런 당대표의 지시를 거역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민주준형에서 정청래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검사 사인의 탄핵을 본인이 발의를 한 거예요 당대표로서 그 과정에서 김승원 간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들춰봐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최소원 씨의 발언까지 들어야 된다 증인으로 변희재와 최소원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전 국민에게 공표를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는 조작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된 게 아닌데 이렇게 밀어붙여 왔다가 공론화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영철 검사 탄핵이 제일 첫 봤다로 청문회가 이루어졌었죠 정말 정상적인 거죠 왜냐? 다른 검사들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에 반해서 8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태블릿 PC 조작 관련해서 엄청난 조작 증거들을 다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다 받아갔단 말입니다 누가? 민주당 쪽에서 그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박지원을 비롯한 김승원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싹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청문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맹탕 청문회가 됐지 않습니까? 역대 이런 청문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추궁을 해서 입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작 증거들을 틀어지고 있음에도 이걸 말을 안 해요 특히 이재명이 모의 위증교사는 10년짜리 중범죄다 이런 식으로 탄핵 발의를 하고 김영철을 갖다가 구호 삼겠다고 공표를 해놓고 이번 청문회 보셨다시피 국민의힘 당의 유상범 의원이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증거 있어? 가지고 와봐 그런데 이 증거를 틀어지고도 내놓지 않고 있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장시호가 위증을 했다라는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주쳐있는 걸 보시면요 먼저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2016년 10월 24일 언론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그 직후 원고가 그러니까 최소원 씨죠 최소원 씨가 기국하기 직전에 독일에 있던 최소원 씨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장시호가 최소원 씨가 장시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집 금고 안에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컴퓨터와 이 사건 압수물 그러니까 태블릿 PC죠 이런 것들을 다 치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에 장시호가 직원 두 명과 함께 원고의 집에 가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및 주식 서류 등을 가져 나오는 한편 컴퓨터는 데스크탑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 사건의 압수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건 태블릿 PC만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장시호의 주장이고 이러한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앞서 본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함으로 그 진술 내용 특히 신빙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고 일부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장시호의 진술 부분 역시 언급의 정확한 취지 언급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진위 등이 별도의 증의신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피고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장시호의 수사기관은 특검, 검찰이지 않습니까? 위증이 드러난 거예요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장시호의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이 분명하다 법원의 판결문으로 떡하니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영철 청문회 때 정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 진영인 국민의힘당 유상범 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너네들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전멸적으로 재수사하겠다 자 그랬으면 이 판결문을 다 받아갔잖아요 자 여기 있다 했다 이거 먹어라 법원의 위증 판결문이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너무 편하잖아 장시호가 이 어마어마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고 자기 이모인 최소원 씨를 누명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8년을 넘게 구속을 시키고 강금을 시킨 아주 죽은 범죄인데 본인이 덮어 쓰겠습니까? 또 왜 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시호한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 네가 위증한 게 다 나와 있다 그럼 이거 네가 한 거야? 아니면 영철이가 시켰어? 동훈이가 시켰어? 박주성이가 시켰어? 이것만 물어보면 게임 셋인데 그거를 안 해요 조롱하고 있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서도 안 내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증거들을 다 취합해갖고 달라고 요구를 하고 니네들이 왜 틀어지고 있냐고 이것만으로도 민주당은 범죄를 명확하게 은폐를 했기 때문에 니들은 범죄당이라고 확정을 질 수가 있고 앞으로 집권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우리 보수 쪽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범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 같은 경우 보십시오 특검사 사팀장이 윤석열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오른팔 행동대장이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영철이 있고 강백신이 있고 그리고 박주성 검사가 있습니다 박주성 검사는 장시호에게 무슨 이거 달달 외우라고 시켰던 그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특검사 사팀의 조작 검사들의 조직도입니다 요 5명이 핵심인데 김영철 검사를 잘 구워 삶으면 나머지 3명의 강백신, 어미준 이런 것들은요 벌써 모가지가 딱 꺾였기 때문에 다음 청문회는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김영철 탄핵 청문회 왜?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김영철을 뽑게 되면 당연히 김영철이 내가 했어요 그러겠어요? 자 한동훈이 시켰어요 하겠죠 자 한동훈이는 또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윤석열이 시켰어요 또 윤석열은 조국이 시켰어요? 문재인이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범죄를 덮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의심을 했습니까? 아주 정치인들이 물 밑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뻘짓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이재명과 한동훈이 분명히 딜칠 수도 있다 왜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끗하다면 딜을 칠 이유가 없어요 집 밟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둘 다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물 밑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쉬워요 언론을 동원해서 또 이 나팔수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국민은 일단 배제하고 범죄자들끼리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줘 그래서 우리 둘이 좀 살아보자 자 이런 의전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과 한동훈이 국회에서 9월 1일 날 회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담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뭘 요구했을 때 이게 성립이 될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논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권자인 윤석열을 만나서 회담을 하면 했지 한동훈을 만날 필요는 없다 좀 만나봐야 쇼의 도구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청문회 하기 전에 지금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정석 검사가 오늘 기각이 됐는데 법화 수사했던 그 사람도 탄핵이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혹들만 질비하지 확실한 팩트 증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켜주질 않아요 2004년 노무현 때를 보십시오 마누라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얻어먹었는데도 경제공동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되고 부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최소은 씨하고 물론 다 조작이 드러났지만요 그런데 노무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한동훈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의 약점 그리고 한동훈의 이재명의 약점 두 범죄자가 만나서 사법딜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영철만 뽑으면 한동훈은 그냥 가는데 팩트를 증거를 다 틀어지고도 그걸 안 해 범죄를 덮어버려 민주진영에서도 의아하잖아 왜 그러지? 옛날에는 보수진영에서만 알았지만 이 변이재 미디어치 대표가 좌파던 우파던 메이저급 막 조회수 100만 넘는 데 가가지고 PT를 쏘면서 설명을 몇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진영에서도 의아해 하는 거야 왜 증거를 왜 청문회에서 까지도 않지? 자 그럼 이재명이가 지금 와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그때 전당대회 때문에 바빠가지고 지신을 했는데 쟤네들이 안 했네? 그럼 쿠테타로 규정을 해야지 정청례 날리고 박지원이 날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는 한 번 또 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특검을 발휘해도 되는 거고 안 해요 그리고 대략 한동훈을 만났다라는 거는 다음 달 이제 이재명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때는 확정 판결이 아니지만 일단 100만 원 예상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돼버리면 일단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문재인 세력들이 호시탐탐 지금 당권을 훔치려고 저들의 특기잖아 박근혜 대통령 정권 훔치듯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유죄를 안 받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독단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 같은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김승원 간사가 처음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측근 그 판사 출신 그분 지금 소환됩니다 검찰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탄핵하겠다고 불을 지펴놨는데 검사들이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동훈을 만나서 얻을 것도 없지만 딜을 친다고 해서 한동훈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동훈은 한동훈 나름대로 지지 세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협조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목줄도 옥죄해 오니까 뭘 쇼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제3자 특검법 얘기했는데 팍 질렀는데 민주당에서 받을게 그러니까 또 깨갱해 생방송 토론하자 하자 그러니까 또 깨갱해 질르기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조동아리만 나불나불 한강문에 던져놈은 이 조동아리만 둥둥 떠다닐 놈이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역시 목줄이 여기까지 지금 쪼아오기 때문에 이 똑같은 입장에서 두 범죄자가 만나가지고 사법 딜을 치려고 하고 있다 니들이 정말 정당하다면 생방송으로 한번 토론을 해봐 그리고 이재명이 정말 지가 정당하다면 왜 증거들을 갖다 놓고 검찰개혁하자매 이런 분들인데 더 많은 분들이 차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여당의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 이런 짓거리 이제는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제대로 된 범죄 의혹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깨끗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보수에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명분은 충분합니다 김용철 청문의 범죄를 덮은 사실이 청문의 기록에 전 국민에게 생중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당은 표를 주면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2027년에는 또 대선도 있습니다 차곡차곡 우리가 명분을 쌓아서 제대로 된 보수 진영의 지도자를 선출을 하고 아 정말 우리 좀 숨 좀 쉬고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피제의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사주인보다 국팀은 더 싫어해요 만약에 이렇게들 가서 개판 치면은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팀의 지도부 다 소환해 전부 판맥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팀이 17만이에요 그러면 국팀의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팀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정형 만들었던 분들이 국팀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 지금부터 한 100만 명이상 party 바로 dela 우린 감사합니다.